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의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점의 황태자, 가수 황용님 관련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방송을 할까요? 딴 거 없습니다. 황용님에게 1도 관심 없다라고, 황용 이슈에 1도 관심 없다고 저한테 두 번씩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뭘까요? 조회수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안, 역시 대단해. 자, 먼저 우리 순이네 TV에 오늘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순이네 TV님이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방의 팬 식구들이 이걸 또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이네님, 어제 권영찬 방송에서 순이네와 이 안이 엄청 친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댓글입니다. 어제 제 방송에는 무려 3,3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이네 TV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혹시 닉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내가 전화해서 어느 부분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봤거든요. 어느 부분에도 이 안 TV랑 순이네 TV랑 친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이네는 울 가수를 너무 사랑하여 부부가 올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입니다. 혹시 이 안의 방식구입니까? 이진우의 방식구입니까? 아니면은 혹 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말을 다 잘못 듣고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됐어요. 그런데 너무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제 3,300명이 봤는데, 저는 이 안 TV와 순이네 TV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친하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을까요? 왜 저는 이 안 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 성향상 딱 두 번 다른 유튜버를 공격했습니다. 캔디벨 TV의 쌍둥이 동생인 수지큐TV. 제가 작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살내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을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안티 팬카페를 잡기 위해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거는 강경유를 잡고 안티카페 수장도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나서서 저거는 딴따라의 쇼다. 권영찬은 슈퍼챗을 빨아먹기 위해서 어머님들을 현혹시켜서 저거 가짜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당신도 크리찬 아니야? 당신은 김호중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한 게 쇼로 보이나? 저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황영 씨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진호를 고소장 냈을 때 아마 이한 씨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것도 쇼하네? 저것도 슈퍼챗 빨아먹기 위한 거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진호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제 고발장으로 인해서 김호중 안티카페가 벌금을 받고 그리고 강경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 고소를 해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가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잘나가는 특종 기자가 정정보도를 낸 3유 기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 이한은 김호중 씨 팬들한테 엄청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한 씨가 우리 김호중 씨 팬들에게 안티카페랑 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제가 그때 안티카페를 잡기 위해서 안티카페 모든 내용을 우리 지영님이랑 또 한 분이 캡쳐를 해서 저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교수도 아닌 게 교수인 척했다고 모든 걸 다 털었습니다. 물론 제 것도 털렸습니다. 그때 권영찬은 커넬대학교 정교수가 맞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한 씨가 바뀌었습니다. 안티카페랑 아리스랑은 손을 잡아야 돼서 손을 잡고 김호중 씨를 응원해야 된다. 아주 좋은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바로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기분 좋게 악수를 하면서 같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어느 하나는 죽어나가야 됩니다. 저는 안티카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선명 기자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한 씨는 해외에 있는 성악을 좋아하는 팬들을 모아서요.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 클래식 잡지에 우리 김호중 씨 사진을 표지 모델로 썼습니다. 그리고 천 건 이상 예매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소속사에 알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한 씨는 김호중 씨가 클래식 앨범을 팔 때도 팬들은 절대로 이걸 사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황희홍 씨를 응원했다면 아마도 황희홍 씨 팬들은 황희홍 씨 음반을 사주면 안 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밀어주고 도움을 줬던 순인의 TV님께서 이한을 추천한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들하고 인터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자랑은 가끔 했습니다. 엔터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순인의 TV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때 저는 안 해주려고 했지만서도 황희홍 씨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제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셔서 제가 정중히 사실은 이한 TV랑 나랑 굉장히 안 좋다고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했습니다. 순인의 TV님이 그건 그거고 나는 영상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뭐 그러면 저와는 이제 노선을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다른 유튜버도 이한 영상을 추천했는데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유튜버는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순인의 TV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가짜 뉴스, 가짜 답글을 고정을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나를 은근히 디스하는 걸까?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또 밝히기 위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순인의 TV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한 TV가 왜 며칠 전에 황희홍 씨 영상을 올렸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튜브에서 퇴출 수준입니다. 하루에 조회수가 4천밖에 안 나오면요. 이건 끝난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 이한 씨와 김호중 씨를 사랑하는 팬들이 지금도 제 방에 6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 중에 고급 정보를 다루는 몇 분들이 교수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도 교수님 뒤통수 치는 걸 실패했는데 이제는 이한 씨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황희홍 씨 팬들을 옛날 김호중 씨 때처럼 두 표로 나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그분들은 김호중 씨 팬도 있지만서도 김호중 씨 팬에서 황희홍 씨 팬으로 갈아타신 분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영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순인의 TV님한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제 방송 시간 전에 9시부터나 8시부터 방송을 해서 아마 어느 정도 구독자가 늘면 10시에 또 내서 권영찬에게 도전장을 내미겠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대판 깨졌습니다. 저는 진실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싸움입니다. 저는 팩트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 이한 씨가 방송을 하든 뭐 하든 또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순인의 TV에서 이한을 추천하든 말든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본인은 황희홍 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음악만 다루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맞는 일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반환입니다. 황희홍 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황희홍 씨 음악을 분석할까요? 그리고 황희홍 씨 음악을 분석한다고요? 불타는 트롯면에 나온 모든 마스터들이 최고라고 엄지를 올렸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불알 달고 어쩌고 저쩌고. 네 불알이나 내 불알이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러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불알 얘기가 나와서 조금 부끄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 인간 같지 않다 이거 이한 씨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핸드폰으로 라방을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는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라방 시간대에 전화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하도 수십 개를 보내서 몇 마디 다 보내줬습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정신 차려라.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너도 똑같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한 씨. 황희홍 씨에게는 관심이 1도 없다는 사람이. 왜요? 아 황희홍 씨는 관심이 없는데. 조회수, 구독자, 돈에는 관심 많군요. 제가 이래서 유튜브를 가끔은 때려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유튜브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순인의 TV님이나 다른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어제 바로 9시부터 10시에 라방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방이 쪼그라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에 들어가시면 이제 최소한 저는 봤을 때 2천 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권영창과 김기한 TV, 순인의 TV와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거를 찾아서 떠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황희홍 씨에게 관심이 1도 없다는 사람이 만든 영상. 과연 얼마나 진실할까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밝힙니다. 물론 저도 슈퍼챗을 받고 자율구독 후원과 광고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름 그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는 제 본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 취미생활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 황희홍 씨를 응원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이진호와 저와 싸움을 하고 이진호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이버에 나가진 않지만서도 그 언론사에서 권영찬 씨 기사를 삭제하겠다고 혹시 치아할 수 있냐고요? 언론중재위원 알고 봤더니 이게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 황희홍 씨에 대한 안 좋은 기사 내릴 수 있으면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사인 보내드립니다. 물론 저도 좋아할 수 있고 이한도 좋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한번 보십시오. 10시에 한번 격돌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어느 방에 들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유튜버는 똑같습니다. 유튜버는 내가 황희홍 씨 팬들의 흰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그겁니다. 이한도 항상 그런 모습을 저는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김호중 씨를 위해서 고발을 했을 적에 저거는 가짜다, 쇼다, 딴따라가 저런 거는 돈 벌려고 한다.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연예계에서 황희홍 씨 같은 억울한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진우 유튜버가 퇴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용호 유튜버는 공교롭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원래 제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유튜버들이 겁을 먹고 방송을 접기 때문입니다. 이안과 권용찬은 과연 견언지간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이일까요? 이게 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안과 순이네 TV가 친하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안과 저와 이진우와 김호중 소속사와 안티 팬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홍보대행사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순이네 TV는 전혀 열외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은 제가 부탁을 했을 때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마 내렸으면 그분도 공격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리고 안 내리고는 또 그분의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는 제 방송에서 순이네 TV와 이한 TV가 친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한마디나 했을 겁니다. 그분 순이네 TV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